손 하나 까딱 안하고 잘 먹고 잘 살 팔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평범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기보게 거기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자네 관상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 나무꾼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돈 없습니다 관상 안 봐요 그러니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돈 안 받을게 자네 관상이 하도 특이해서 그러니까 와서 얼굴만 좀 보여줘봐 네 그럼 사주도 공짜로 봐줄 테니까 노인이 어찌나 간절하게 말하던지 이 나무꾼은 없던 마음도 생겨서 결국 그 노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 바쁘니까 빨리 봐주슈 그러니 노인은 구석구석 이 나무꾼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이야 참으로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살면서 이런 얼굴 관상을 보다니 어디 사주 팔자를 한번 봐볼까 노인은 이 나무꾼의 사주 팔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 팔자를 본 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노인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이야 이봐 자네 자네 올해부터 운수가 대통이네 이 앞으로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팔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기는 염려 없는 사람의 사주네 허 그렇습니까 허 참 좋은 소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 봤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맙소 나무꾼은 점쟁이 노인의 그런 사주 풀이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나무꾼이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 갑자기 비가 잔뜩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냐면 나무꾼이 가야 할 길이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나무꾼은 그 길 가생이로 피해서 산이 무너지는 것에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생이에 웬 깊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응? 웬 이런 곳에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이지? 나무꾼은 궁금해하며 그 구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웬 금덩이가 번쩍번쩍 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에? 웬 금덩이가 있네 가서 주워볼까 말까 에이 저 금덩어리가 나한테 필요한가 그냥 나무나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만족할 만한 삶인데 굳이 그냥 가자 뭐 아까 그 노인이 나는 손 하나 깠다가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뭐 내가 저걸 주워갈 일도 없지 이 나무꾼은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에 굳이 그 금덩이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흑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금덩이를 가져갔겠지만 이 나무꾼은 귀찮다는 듯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와가는데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니 아는 친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냐? 왜 물어보냐? 그냥 저기 마을 아래 찬거리 사러 간다 그러니 이 나무꾼은 친구를 생각해 준답시고 친구에게 아까 본 금덩어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산 무너져 내려온 뒤 거기 바로 옆에 가생이에 구덩이가 하나 있거든? 거기에 돌들이 둥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더라고 이 나무꾼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금덩어리가 있던데 금덩어리가 있던데 금덩어리가 있던데 금덩어리가 있던데 금덩어리가 있던데 금덩어리가 있던데 그랬으면 네가 가져왔겠지 날 주겠냐 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언덕을 내려가 길을 가다 보니 정말로 그 나무꾼이 말한 대로 산사태가 일어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그 옆 가생이로 가보려 하였습니다 금덩어리가 있다고? 여기 구덩이가 에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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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악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생이를 한번 보려다가 발을 헛디더서 넘어지고 데굴데굴 흙탕물에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그 친구는 그래도 구덩이에 떨어진 김에 그 구덩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새똥이 잔뜩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아 정말 화가 나네 이놈이 이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구나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디서 가마니를 하나 주어다가 거기에 있는 쇳동들을 싹 그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매고 나무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놈아 오늘 밤에 내가 니놈 집에 가서 천장을 뚫고 방에다가 이 쇳동을 갖다 푸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이 친구는 쇳동을 한 가마니 담아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나무꾼은 피곤했는지 이미 잠에 고라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꼴커니 잘 되었다 이놈아 너도 당해봐라 이 친구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원찮은 초가집 지푸라기 지붕을 마구 뜯어내니 천장에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무꾼은 코를 질질 골고 있었습니다 헤헤 똥 먹어라 똥 먹어 이 친구는 가마니를 천장 구멍에 대고 쇳동을 살살 방 안에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어찌나 피곤했는지 자기 위로 새똥이 떨어지건 말건 집에 흙으로 난장판이 되도록 코만 질질 골면서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무꾼이 실컷 자고 깨고 보니 해가 떠서 그 햇빛이 천장 구멍으로 들어와 방에 아주 펀했습니다 응? 아잇 번쩍거리는 것들은 다 뭐야 나무꾼은 눈을 똑똑히 뜨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것들은 전날 낮에 길가생이 구덩이에서 봤던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서 그 친구가 흙이 묻은 쇳동처럼 봤던 그 금덩어리들은 햇빛을 받으니 흙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금으로 잘 보였습니다 아니 왜 이것들이 여기 와있지 그러면서 이 나무꾼은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저길로 이 금덩어리들을 떨구고 간 것인가 아이고 그 친구로구만 헤이 내가 쥐 보고 주워가라고 했더니 이놈이 주워가지고 후리집으로 가져왔네 아 뭐 고마운 일이로구만 그렇게 그 나무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그 금덩어리가 집으로 알아서 굴러 들어왔으니 금덩어리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 복 없는 친구는 금덩이를 가져가라고 알려주어도 그것이 금으로 보이지 않았으니 참으로 복이란 것이 타고난 것인가 억지로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냥이 삼만냥이 되어 돌아온 사연 옛날 경주의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시의 집은 경주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시의 아버지가 김시가 어릴 적에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김시는 홀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김시가 나이가 들어서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고 관직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음 도대체 왜 나는 관직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지 한참을 고민하며 늘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달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은 한양에서 부임해 왔다는 한 관리를 주막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양에서 오셨다 하였소? 그렇소만 반갑소 나는 김선달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합시다 그렇게 김선달은 한양에서 온 한 관리와 술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무과에 합격은 하셨는데 관직을 얻지 못하셨다? 그렇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오 그러니 그 관리는 잠시 고민을 하는 척을 하더니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요 한양에 있는 높은 관리분에게 뇌물을 좀 주고 친해지고 하면 관직을 얻을 수가 있지 그 말을 들은 김선달은 몹시 좋아하며 그 즉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갑자기 김선달이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니 김선달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어찌 그리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느냐 그러니 김선달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그래 어떤 관직이더냐 그것이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응 문제 무슨 문제 관직을 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가 자리인지라 여러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의관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며 말이며 한양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김선달이 차마 어머니에게는 관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대충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내가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겠느냐 얼마면 되느냐 그러니 김선달은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얼마면 되는 거지 그걸 안 물어봤네 한 오백냥 쯤 되려나 김선달은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 오백냥 쯤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천냥을 내어줄 테니까 오백냥은 벼슬길에 필요한 것들이랑 그 집이랑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필요한 곳이 생기거든 유긴하게 쓰거라 그러니 김선달은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승승장구하여 곧 한양으로 모실 것입니다 오냐 오냐 나는 걱정 말고 잘하거라 그렇게 김선달은 어머니에게 돈 천냥을 받아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한양으로 온 김선달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줘야 하는지 막연하였습니다 아 오긴 왔는데 이제 어쩌지 좀 자세히 물어볼걸 그리고 한양의 인심은 무서웠습니다 돈 냄새들은 또 어찌나 잘 맞는지 김선달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김선달에게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파는 사람들부터 뭐 신기한 요술지팡이를 판다는 사람들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남의 빈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이고 팔려하는 사람들 김선달은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선달에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양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 관직을 얻기 위해 오셨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 맞소이다 관직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오 음 관직이 뭐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냥 얻어지지는 않지 돈이 필요하지 그 말에 김선달은 겁도 없이 돈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돈있소 아주 많소 그러니 그 양반은 눈을 반짝거리며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오 그러시구만 이거 준비가 된 사람이로군 그래 이 돈주머니에 얼마가 있나 그 어떤 관직을 원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니 김선달은 말했습니다 첫 첫 양이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양반은 잠시 눈이 휘둥그레 지는 듯 하였으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아 첫 양 첫 양 양정도면 뭐 그냥 보통이지 관직을 얻기에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 음 보자 첫 양이라 아 그래 최근에 그 전주에서 올라온 이가라는 양반이 첫 양으로 그 부사 자리를 얻었는데 그러니 김선달은 그 양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사면 어떻소 부사면 아주 좋지 어디든 좋으니 내가 부사 자리를 얻게 좀 해주시오 그러자 그 양반은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닌데 보아하니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내 특별히 해주는 것이오 일단 그 첫 양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이 조판서 댁으로 잘 배달하겠소 어디에 넣으시오 아 저는 경주에서 온 김아목에요 그래 그래 그럼 저기 복물점 앞에 있는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소 며칠 안에 내가 찾아가리다 그렇게 김선달은 돈 천량을 확인도 안하고 덜컥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좋았어 드디어 나도 관직에 오르는구나 부사라 부사 나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좋아하던 김선달은 하루 이틀 날이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슬슬 소식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김선달은 주막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이 지나도 그 양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김선달은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 이럴 수가 내가 내가 사기를 당한 게로구나 시 나쁜 녀석 내 꼭 잡을 것이다 그때부터 김선달은 관직이 아니고 자신에게 사기를 친 그 못된 양반을 잡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사는 한양에서 사람 하나 찾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안되겠다 사람을 사서 찾아봐야지 김선달은 결국 돈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찌 된 것이냐 왜 돌아왔어 그러니 김선달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한양에 가서 높은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나 부자인지 밥 한 번 술 한 번 먹는데 돈이 그냥 쑥쑥 나가더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신 천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으신 분들이 다 제 친구가 되고 제 형님이 되었으니 벼슬에 필요한 돈만 있으면 부사 아니지 장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한양으로 다시 온 김선달은 자신을 속인 사기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 또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의 돈을 가져간 양반을 찾아다녔습니다 김선달은 끈기와 집념으로 그 사기꾼을 1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사기꾼의 옷자락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또다시 가져온 돈을 다 날리고 고향에도 돌아가서 얼굴을 보일 면목이 없던 김선달은 고향에 사람을 보내서 마치 어디 고울에 부임을 할 것처럼 속이고 어머니에게 몇 차례나 큰 돈을 더 보내달라 청하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울 원님으로 부임해야 하는데 그 고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떡도 돌리고 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머니의 계속되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보냈고 급기야는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결국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이웃집에 얹혀 사는 신세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쓸데없이 끈기와 오기는 넘치는 김선달은 자신이 찾는 그 사기꾼 양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노름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면서 그 양반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허어 아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냥 기다리기 심심하고 한판 해볼까 혹시 알아 그동안 날린 돈을 다시 김선달은 그렇게 결국 노름에 빠지게 되니 그나마 어머니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 보내준 돈까지 다 잃고 칠팔십냥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였다 아 이제 이 마지막 판에 내 모든 것을 걸 것이야 인생은 한방이야 김선달은 가지고 있던 남은 돈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름을 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때 고향사람으로부터 김선달에게 그 어머니와 가족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한양의 관직을 얻으러 와서는 애꿎은 사기꾼이나 조치면서 노름까지 하고 돈을 다 탕진만 하였지 미간 말직 하나 어찌를 못하고 공연히 가산만 다 날려버렸구나 괜히 어머니만 고생이시구나 김선달은 노름판에 박차고 일어나서 남은 칠팔십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그 돈은 한양에서는 푼돈이었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면 이웃집에 얹혀 살고 있는 홀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땅 한쪽 사서 일구며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달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김선달이 한양을 막 빠져나올 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고프다 노름에 빠져서 배고픔도 있고 며칠을 굶었네 뭐라도 좀 먹어야겠구나 김선달은 그렇게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고 수저를 놓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주막 앞 길가에 얼굴이 누렇게 뜬 한 여인이 아직 어려보이는 아들을 안고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미련하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김선달은 그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날도 추운데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으셔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걸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돈으로 헌 옷이라도 좀 입고 춥지 않게 계시오 김선달은 그 여인에게 돈주머니에서 성량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주막 주인은 밖으로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훌륭하신 분이시구만 마음이 아주 훈훈한 양반이오 내 감동했어 아 요즘 한양에서 보기 드문 착한 사람이로구만 그 국밥값은 안 줘도 되니 그냥 가시오 하하 고맙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모른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무리 한양 인심이 야박해도 그렇지 다들 김선달은 그렇게 다시 돌아서려 하는데 그 여인이 김선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나리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그러니 김선달은 뒤를 돌아보며 수염을 한번 멋지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하하 알아서 알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오 나는 그냥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오 그러니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나리 그럼 언제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선달은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고향인 경주로 떠나는 길이오 아마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사시오 그렇게 김선달은 휘적휘적 걸음으로 옮겨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주막 주인과 여인은 함께 김선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막 주인이 잠시 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옷 한 벌 내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일이나 좀 도우며 살아가는 게 어떻냐 아들 키우면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 여인은 그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였습니다 여인이 주막에서 일하게 된 지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총 장수 한 사람이 말총을 한 짐 지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을 먹고 있는 말총 장수에게 주막 주인이 아무 의미 없이 말총 값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총 줬소 얼마의 팟이요 그러니 이 말총 장수는 대답했습니다 아이 요즘 말총 값이 오르고 있는데 국밥이 맛있으니까 내가 싸게 줄게 거 성량만 내쉬 하이구 비싸네 비싸 안 사요 주막 주인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요 근래 말총을 팔러 오는 장수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 이참에 말총을 사둬야겠구나 마침 성량이 있으니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총 장수에게 김선달에게 받은 성량을 주고 말총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갑자기 말총이 그 수량이 이상하게 적어져서 말총을 파는 장수가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총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성량이던 말총 값은 무려 30량으로 10배나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30량의 돈을 벌게 되었고 그 주막에 빈방 하나를 쇠를 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사다가 놓고 팔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장사 수환은 제법 이었습니다 아니 제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났습니다 한 해가 한 해가 30량 정도 가지고 있던 여인의 재산은 무려 300량이 되어 있었고 여인은 다시 그 돈으로 점포를 늘려 과일 채소뿐 아니라 비단이나 명주 종이와 같은 비싼 물건들도 사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해부터 십여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라의 경사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궁궐에서 행사가 아주 많았고 고간대작들이 잔치를 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점포도 장사가 아주 잘 되었으며 특히 여인은 궁궐이나 권력이 있는 관리의 집으로 가는 길목을 눈여겨보았고 그곳에 점포들을 많이 내어두었습니다 워낙 그곳을 지나다니는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많아졌으니 그 길목의 점포들은 열곱 스무곱의 이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어 그 재산이 수만 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인의 아들도 어엿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양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는 큰 집을 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인이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몸인데 돈이 많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게 되니 그런 여인의 남편 자리를 노리는 사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인과 친했던 주막 주인에게 자꾸만 그 부자가 된 여인과 다리를 놓아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의 배나 천성이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막 주인이 여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시바 동생 지금 온 한양 땅에 장가못 간 남자들이 동생을 노리고 있네 어찌 할 것인가 이러다가 보쌈이라도 당할까 봐 걱정이야 빨리 적당한 사람 잘 찾아서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 뒤 시골 양민의 딸로 태어나서 시집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거듭되어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간신히 살려서 서로 의지하며 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판에 천만다행으로 착하디 착한 경주의 김선달님을 만나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랍니다 언니도 알고 계시지요 암 기억하지 그날 나도 평생 악다구니에 바쳐서 살아가다가 그 김선달 그 양반의 선행을 보고 정신을 차렸거든 그래서 동생을 받아주었던 거고 제가 그분을 어이 잊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행여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동생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네 어떻게 다른 곳으로 떠나던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할 듯 하네 안 그러면 무슨 벙변을 당할지도 몰라 당신을 보는 남정네들 눈빛이 아주 흉흉하다고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여인은 집을 처분하고 재산을 거두어 한양포도청 바로 앞에 그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감히 그 여인의 집에 그 누구도 얼씬거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서 김선달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평주의 김선달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해놓은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선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그 김선달이란 사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이니 들어보자 어떻게 지내고 계시든 그것이 그 경주의 어느 객사 근처에서 집신을 짜면서 팔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답니다 혼자 남아서 패인처럼 살다가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는 집신이라도 짜면서 먹고 살고는 있다고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누더기에 얼굴은 어찌나 흑빛이던지 그러니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약속한 대로 너에게 오백냥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예 말씀만 하시지요 이 편지와 함께 김선달 님에게 이 삼백냥을 전달해다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김선달 앞으로 편지를 한통 썼습니다 그간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다 적고 그 끝에는 이 돈을 노자로 삼아 한양으로 꼭 한번 와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심부름으로 일꾼은 다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달에게 가서 여인이 준 상백냥과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랍니까 그러니 일꾼이 말했습니다 일전에 반향에서 반향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편지도 꼭 읽어보시죠 그럼 저는 이만 그렇게 돈을 전해받은 김선달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필 이미 날이 저물고 달빛도 거의 없는 어두운 밤이었고 불을 켤 초도 없는지라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김선달은 도대체 누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나한테 돈 받아 먹고 사라졌던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도대체 그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인가 그러다 김선달은 안되겠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들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관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경비를 위해 횃불을 밝게 밝혀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김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 이럴 수가 그때 그 성냥 성냥을 준 그 여인이 김선비는 김선비는 여인의 편지를 보면서 몹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고작 성냥의 은혜를 이리 기억해주고 갚는다니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으로 참으로 감격스럽구나 김선비는 김선달은 주저하였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예전 같으면 이리 오너라 하고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갈 그였으나 이미 가난과 배고픔에 그 높고 높던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을 듣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앞에서 어물쩍거리며 기다리고 있던 김선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 김선달님? 어 오랜만이요 하하 집이 아주 좋소이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김선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 어 이게 왜 그러시오 김선달은 얼떨떨하였으나 잠시 후에 여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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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의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지나간 세월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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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 김선달과 여인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김선달은 여인에게 많은 점포와 땅과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자그마치 삼만냥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냥이 삼만냥이 되어 돌아오게 된 사연이랍니다 점쟁이 추남과 김유신 김유신의 증조부는 금관가야의 구해왕이었습니다 법흥왕 때 신라에 두항하여 진골 신분이 되었고 조부는 호력 이간이고 신라시대 장군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는 서현 각간이고 김유신은 그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아오는 흠순이며 화랑이 되어 형인 김유신을 도와 백제 정벌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김유신의 누인은 보희와 문희가 있었는데 문희는 김춘추와 혼인하여 문명 왕후가 되었고 문무왕과 김인문을 낳았습니다 김유신은 김유신은 진평왕 17년 을면원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두칠성의 정기를 품고 태어나서 등에 일곱별의 무늬인 칠성무늬이 있었고 그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김유신이 18살이 되던 임신년 검수를 익혀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의 무리에는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그들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는 일로 여러 날 깊이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백석이 유신에게 다가오더니 넌지시 말했습니다 조와 콩이 함께 은밀히 적국에 들어가 먼저 정세를 미리 살펴본 후에 이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은 참 현명하시오 아주 좋은 생각이오 당장 나와 함께 떠날 채비를 합시다 백석의 말을 들은 유신은 좋은 생각인 듯하여 그날 밤 직접 백석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 중에 지친 유신과 백석은 어느 고개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방금 전 나타난 두 여인은 김유신을 따라 일어나 그를 뒤따랐습니다 김유신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특별히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이 없으므로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보라천에 이르러 또 휴식을 하려는 찰나 한 여자가 호련이 나타나 유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여인은 유신에게 다가와 상냥하게 말을 걸며 과일을 대접하였습니다 지치기도 마침 심심하기도 했던 유신은 여인들이 주는 과일을 맛있게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유신은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간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유신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공께서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공께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사운데 백석을 잠시 따돌리시고 우리와 함께 저 숲으로 들어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심이 어떠신지요 유신은 여인들의 말에 좋다 하며 여인들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꽤나 깊은 숲속으로 걸어가던 중 세 여인은 갑자기 신의 모습으로 변하였고 유신은 까물어치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나림 현례 골화 세 곳의 호국신이오 지금 적국 사람이 당신을 유인하여 데려가려 하는데도 콩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소 우리는 그대를 말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오 신들은 말을 마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깜짝 깜짝 놀란 오는 것이 떠올라 그 문서들이 반드시 필요하니 어서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오십시다 백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고 마침내 백석과 함께 돌아온 유신은 집에 이르자 이 백석을 잡아서 사지를 묻고 신들에게서 들은 말이 과연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네가 나를 깨어 적국으로 데려가려 하였느냐 그러니 백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오 우리나라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신라에 살고 있는 김유신이란 자가 본래 우리 고구려의 점쟁이었던 추남이다 라고 하였소 고구려 에서는 옛날 북경의 하천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일이 있었소 이를 이상히 여긴 대왕이 추남이라는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했더니 그때 추남이 이르기를 대왕의 부인께서 음양의 돌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대왕이 무엇이 들었 무엇이 물었소 그러자 추남은 그 안에는 여덟 마리의 쥐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왕은 추남이 틀렸다며 그를 죽이라 명하시었소 억울한 추남은 내가 죽은 후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오 하고 저주를 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뒤에 쥐의 배를 갈라보니 놀랍게도 새끼가 일곱 마리가 있었고 왕은 추남의 말이 맞은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연공 부인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을 신하들에게 말했더니 신하들은 모두들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정말 신라에서 태어나려나 봅니다 라고 파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왕께서 나를 신라로 보내 이런 계획을 꾸미게 하시는 것이오 김유신은 백석의 이야기를 들은 뒤 백석을 처형하고 음식을 잘 갖추어 새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성냥이 삼만냥이 되어 돌아온 사연에서는 관직을 얻으려다 집안이 거덜난 김선다이 성냥의 은혜를 베풀어 그것이 훗날 삼만냥이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선행이나 작은 도움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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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줘야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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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